자 리그 모으 모드 이어서 가야죠 오늘은 리그 모으 를 구하는 퀘스트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어 뭐야 내가 또 활을 뺏긴 걸 알고 대기시켰는데 이 말이지 사실 뭐 지금 저는 강력한 검이 있기 때문에 겁날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죽음의 군주가 둘씩 나오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친구들 아무리 검이 사기여도 그렇지 아... 문제 없구나 에보니검 에보니 방패 이건 아마 이제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 거겠죠 죽음의 군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던전이 양손복임 빼자 너 왜 자고 계세요? 야... 70년대 뭐야 이거는? 관이야? 관이 왜 이렇게 많아? 관은 또 비교하면 은근히 깨끗하다? 어? 이렇게... 조용하니까 조금... 쎄한데 느낌이 어디서 입 벌릴려 그래 건방지게 어? 어? 거의 한방에 잡겠다 이러다가 우리 댕댕이 울부짖고 있네 방송키니까 우리 댕댕이 울부짖고 있네 방송키니까 잠깐만요 간식 좀 물리고 오겠습니다 흐음 어우 간식 맨날 주니까 사료는 안먹고 간식만 먹으려 그러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깜짝 놀랬네 너희는 어우 또 거미야? 아까 전길 다 돌아보고 온거죠? 잠깐 물도 먹이고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다 보고 온건가? 아 여기를 안 열고 왔구나 여기도 뭐 나중에 열리는건가? 헛소리 어디서 소울잼을 보니까 아까 불 나왔던데였던거 같죠? 아 평일이라 너무 힘들 요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며칠동안 잠을 못잤거든요 어우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 역시 피곤할때 해야 힐링게임이지 저거 먹으려고 나 들어간거야? 잠깐만 뭔가 열받는데? 너 함정제거하려고 여기 들여보낸거야? 여기 뭐라도 놔줘야되는거 아니냐? 아 혐인데요 왜요? 하도 오랜만에 켰더니 피부도 안.. 마르고 말이야 자연스럽게 있어 이씨 저기있는거 다 봤어 두명 얘 잡고 같이 죽을줄 알아 살짝 왜이렇게 잠이 깊으세요? 옆에서 하나가 죽었는데 와 아이템 진짜 푸짐하다 너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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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야 잠깐만 이런것도 빼놓을 수 없죠 소울잼도 많기 때문에 발라줍니다 데미지가 숙련도 올라가서 400까지 올라갔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아주 이것들이 진짜 아이씨 무슨 아이돌 군단인줄 알았다 야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야 또 변화 마법 지속시간을 찍었기 때문에 마비가 10초에서 15초가 됐는데 이게 15초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니까 한 5초 7초 되는거 같은데? 저항력에 따라서 약간 빨리 일어나고 그랬었나? 동전밖에 없어 너가 대장인가 너가 대장인가 죽음의 대군 에이 어디서 용원같은 구시대 유물로 잠깐만 잠깐잠잠잠잠 뭐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오늘 열라 세게 나오는데? 좁은 입구 메타 간다 난 분명 둘을 소환했어 근데 하나만 소환돼있어 죽음의 군주대 악령병사 일단 무기는 드래곤이 더 세죠 훨씬 방어력이랑 무게는 데이드릭 과오가 더 높지만 역시 무기는 드래곤제 드래곤이 더 세기 때문에 물량에는 얄짤 없네요 자 하나씩 잡아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이게 뭐 노가다 하는거 같아 무슨 사냥하는게 아니라 2대1은 이기지? 야 데미지가 두배 차이나네 얘 양손무기인데 군준데 대군주도 아니고 같은 30레벨 끼리 이렇게 약해서 쓰겠어 어디? 어? 쓸모없는 녀석 역시 드레모라 군주님밖에 없는건가? 하아 이번에 한손무기 나왔네요 아 여기서 구하는게 아니었나 나 내용을 좀 잊었습니다 36레벨 이하의 소환된 데이드라 를 오빌리비언으로 돌려보냅니다 협고있는것 봐 36레벨 이하면은 굉장히 좋네요 아까 잡은 죽음의 군주도 30레벨이죠 36레벨 이하면은 이제 드레모라 군주 빼고는 다 들어가는거 아닌가 거의? 어 아 잠깐만요 어 내가 뭐 잘못 눌렀나 게임소리가 어 내려가 있어서 올려 좀 올려놓자 좀 아 이러면 안되지 노래소리만 들리고 있던거 아냐? 야 트롤이 뭐니? 아 진짜 수준 떨어지게 저리에 자꾸 한놈 안나온다 그렇지 원래 이렇게 편하게 할라 그랬거든요 나 리그모 몬스터가 이렇게 센줄 몰랐어요 세보다 많이 세는 리그모 애들이 난 훨씬 약할줄 알았거든요 2도 있으니까 2는 더 센거야 그럼? 이건 좀 혐읜데 나 이제 무기 바꿔보자 새로운거 써봐야지 재앙 상급 한손이랑 상급 한손이랑 어 매직하죠 밸런스 있게 어 데미지 몇이야? 132 이 정도만 대둑게 세죠 양손은 너무 높아 지금 한손을 좀 찍어야될 것 같은데 언더스톤 요새 어어 철태를 보헤시아 성소에 가져가자 어 우리 재앙은 기간지 아이엣템이었네요 사람있네? 사람있네가 아니라 여기 마르카스 아니야? 어 마르카스 그 칼셀몰 있는데죠 지금? 여기는 이제 나미라이 반지고 와 길 이렇게 연결해놨어? 가자 바로 옆이네요 말레삼 바로 옆 가볼까? 여기요? 야 저컬 저컬 뭐 어쩌라구요 여기요? 그래서 네가 아스ура 이 작은 놈인이신 걔가 그 재 sec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아 한 번도 못 맞춰봤는데 재앙 존재가 필요로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고 하하하하하하하 너는 정말 몰타 하지만, 당신의 감사함에 대해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여친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중대한 위기의 직면에 있다. 그녀가 어딘지 알려줘. 그녀는 죽음을 죽였다. 그녀는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잃을 수 없을 것이다. 내 권력은 가격에 갈라, 미성들. 그녀는 내 역할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챔피언을 죽여라. 에보니 웨일과의 캐스트가 비슷하네. 내가 필요할게. 내가 전혀 없었지. 하지만, 당신은 내 권리에 의존할 수 있나요? 내 챔피언을 내 챔피언을 내 아리나에 싸워라. 모델,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